여러분의 뉴스 앵커입니다. 오늘 뉴스 속보입니다. 반란군 로블록스 군대가 이병선 마을을 공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블록스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대피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이 반란군 나쁜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변신이다! 나도 나쁜 놈들을 무찌르는데 동참하겠어? 변신이다! 짠!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좋아 클리어한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적장 적장 커맨더! 사령관 사령관 커맨더 이 사람 잡아야 돼. 사령관 뜯빼기! 잡았다! 경뚜야 드디어 사령관을 잡았어. 그럼 우리 이제 끝난 거야? 아니 그 다음 사령관이 있어. 이쪽으로 와. 아아? 이 게임은 끝날려 멀었어. 3천원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나봐. 오잉! 오잉! 바다야! 경투야 어딨어? 어? 나 어딨어 경투야? 여깄다. 어 여깄다. 어이구 봐. 바다야 뒤에. 우와. 우와 이 게임. 아 이 게임이래. 이 반란군들 보통이 아니군. 민투야 이거 게임 아니야. 아 그래 이건 실제 상황이야. 여기서 무기를 좀 더 강화시키고 가자. 우리 돈 많으니까. 오오 경투야. 어 어. 이거. 더 강력한 총.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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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샷건. 이번에 나쁜 반란군 적장을 또 잡아야 돼. 아따다다다다다. 오 여기 왜 이렇게 쎄. 또 쎄기. 또 쎄기. 또 쎄기. 또 쎄기. 또 쎄기. 좋아. 경투야. 너가 유인해줘. 난 이 틈에 빨리 가야겠어. 가해. 이 틈에 빨리 적장을 잡아야 돼. 뭐야. 쏴. 쏴보자 한 번. 오오오. 오 여기까지 탱크가 공격하는 거 봐. 쏴 쏴. 조금만 더. 공격해 공격해. 오 좋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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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사령관 잡았다. 아. 진짜. 잡고 쓰러졌어. 뭐야. 다음 단계 갈려면 30K가 있어야 돼. 엥. 손이 없네. 흐허허허. 이야. 반란군 놈들. 이 나쁜 놈들. 평화로운 입양섬에 쳐들어오다니. 이야. 좋았어. 다음 단계로 가볼까. 휴. 3단계. 3단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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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지. 밀림이야. 수석이다. 병토대원 정신 차리게. 왜. 왜 그렇습니까. 이런데일수록. 더 냉정해야 되네. 네. 냉정하라면서요. 아. 네. 그렇죠. 갑시다. 네. 모자. 만두 아니야? 어디. 어. 뭐야 이거. 만두 찐방 아니야. 내 상어 모자 돌려낼. 하하하하. 근데 그것도 잘 어울려.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녀. 나 다른 거 뭐 또 살 수 있어. 잠깐만. 어디 묻자. 우와. 오. 그래 이거야. 어. 나도 그거 샀어. 어. 이래야 우리가 군인 같지. 뭔가 엄청 쎄보이는데. 가볼까?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 어? 조심해! 오! 봐봐! 삭갓을 쏘고 있어! 공격이다! 어! 잠깐 같이 가! 오! 우리가 마을을 구하러 왔다! 야! 아! 똥똥 커플의 위력을 보여주지! 어! 사람이 많잖아! 안녕히 계세요! 어! 격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격도 일로와! 이쪽으로 돌아서 가자! 우리 둘이 상대하기 너무 많아! 아! 이런 비법이 있네?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서 저 탱크! 저 탱크를! 어! 탱크 우리 쪽을 보고 있어! 안 돼! 우리 못 봤겠지? 충격해! 빨리 쏴! 심지어 탱크 체력이 다는 건지도 모르겠어! 저 안 다는 거 아니야? 어! 달긴 단다! 오! 오! 조심해! 병대가 체력 없다! 우리 어차피 탱크 하나도 못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좋아! 사령관 쪽으로 가볼까? 어? 다 쏴! 오! 잠깐! 오! 잠깐! 잠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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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잡을 수 있어! 오! 벽 쪽으로! 벽 쪽으로 기대면서 잡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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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좋아! 사령관 내가 잡을게! 어? 사령관! 야! 이 나쁜 놈아! 오! 오! 나 피가 없다! 사령관 잡았어! 오! 민트야! 경또야! 경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다음 곳으로 가볼까? 진짜? 빨리 가보자! 그래! 빼주고! 그 다음 뭘까? 지금 단계가 오!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세 명의 사령관을 다 잡으면 갈 수 있다고! 다음 거 풀자! 구메! 구메! 오! 뭐야 여기는 또! 오잉! 오잉! 사막? 사막이다! 우와! 강력해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잃어보고 보니까 카우보이 같아! 바로 다음 사령관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진짜? 가보자! 가보자! 탱크 빠자자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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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또 넘치만 해줘! 옆에 쌓이는 거 장난 아니냐! 오! 탱크 공격 한번 당했는데 체력 반 깎였어! 우기 위에 공.. 와서 공격해? 우와! 나도.. 파이팅! 오! 좋다! 아예! 오! 탱크가 여기 공격 못 하겠지? 와 와 돈이 뚝뚝뚝려 그니까 탱크도 뚝배기 했어 뚝배기 경또 몰래 로벅스를 질러야지 7만원이 249로벅스 하나고 와 두방? 어? 민트야 너 잠깐만 혁두야 나왔어 잠깐만 너 왜이렇게 세진거 같지? 내 기분 탓인가? 가볼까? 너도 로벅스 질렀어? 249로벅스만 쓰면 강해질 수 있다고 나한테 칼을 휘두르면 어떡해 탱크 조심해 이거 저격총인데 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거지 어 뭐야 아니 뚝배기 와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확대가 되잖아 쉿 그걸 이제 알았어 어 나 이제 알았어 헐 완전 쎄 너 다른 총게임도 안해봤구나 어 이럴수가 와 오 에드샷 헐 한방 욕두야 이거면 사령관 잡는거 문제도 없겠어 우와 나 이제 사령관 잡는다 여기있다 오 오 오 오 이럴수야 거의 다 잡았어 어 사령관 잡았어 어 이럴수야 우리 이제 그 다음 가자 돈 많이 모았잖아 그래 렛츠고 고고 어 이제 두개밖에 안 남았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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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M 준비해놨지 렛츠고 오 오 우와 여기 도시다 도시야 탱크 한 대만 더 맞으면 다 끝나 도망가야겠다 어딨어 나 여기 뒤에 있어 오 탱크 부셨네 야 경소 최고 바로 가자 너 그렇게 할거야 아 미안해 나 체력이 너무 없었어 잠깐 내가 사령관을 공격할게 여기 대기해 알겠어 사령관 사령관 어딨어 여깄다 모자 쓴 놈 자 좋아 나온다 좋아 공투야 사령관 나오고 있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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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단계로 가자 마지막이야? 그렇지 오 이따 여기 대박이야 위에 봐봐 오 뭐야 오주선 날라다녀 오 뭐야 미래의 도시야? 진짜 신기하다 오 얘 봐봐 얘도 이상해 eagle 페리비비 안녕하세요 23세기에서 온 인간인가요? ㅋㅋㅋㅋ 좋아 그러면 무기를 사볼까? 마지막 아주 단단하게 가겠어 이제贝지에 여기에 있는 무기가 hmm 사지네 나두 이제воТ 돈이 없으니깐 다시 Bren없어 날라다 시계 또린 여러분들 ove concer 안 질러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João 저처럼 후부지 타면 안돼요 오 뭐야 경토야 이거 봐봐 스타버즈야? 스타버즈야 이게 무슨 안녕하세요 격도에요 그 다음 거 어 외계인이다 삐리삐비 헐 마지막 거 이거 봐라 왜 깡통로봇처럼 되게 약하게 생겼는데? 마지막 반란군들을 잡으러 간다 소리부터 틀려 대박 우주전쟁이야 이제 우와 짱 재밌어 오 저격종 와 저기 탱크 보여? 어디? 그냥 볼까? 어 저거 뭐야? 와 탱크 우주선 탱크 형뚜야 이량섬의 미래가 우리한테 달렸어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 탱크 공격 엄청 빨리 어 뭐야 형뚜야 탱크 공격 엄청 빨라 탱크 부쳤어? 그럼 대단하다 내가 누구야 좋았어 경뚜야 들어가 들어가 사령관 사령관 오 잠깐 보라색 애들 뭐야 어 사령관 어딨어 오버로드 여깄다 오버로드 어디있지? 오버로드 제일 잡아야 돼 보이지가 않아 어 잡았다 잡았다 왜 이렇게 약해? 엄청 약한데? 그니까 이걸로 세계 평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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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총도 마지막 갑옷도 마지막 마지막으로 검 마지막 검 오 오 와 완전 멋있어 오 격뚜야 한번만 더 휙 휙 휙 본진을 털러 가자 그래 호잉 호잉 짜아 오 부쳤어 아 기분 좋다 탱크가 가장 강력했다 그렇게 민또와 나는 반란군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았다 형뚜야 너무 고생했어 민또야 너도 고생했어 아우 평온하다 반란군을 물리치고 세계 평화를 찾으니까 커피 맛도 아주 꿀맛인걸 포로로로 포로로로 그러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그래도 아직 반란군들이 많이 남아있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테니 또린이분들도 반란군을 같이 물리쳐줘 알았지 포로로로로 어? 물리쳐주세요 포로로로로 포로로로 포로로로 감사합니다.